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시가 보건인력과 설비를 강화한 공중보건위원회를 설립해 영구적으로 모든 지역사회가 공평하게 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2천만 달러 예산을 투입해 미래 전염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뉴욕시 팬데믹 대응 연구소도 설립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임신 중이거나 최근 출산한 여성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라는 공식 건강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임신한 여성 중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여성은 31%에 불과합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모더나 백신의 부스터샷 승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더나는 초기 백신 접종 투여량의 절반만 부스터샷에 투여할 예정입니다. 심상치 않은 물가 상승 압력에 대부분 1달러의 제품을 판매하는 달러트리 마저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공급망 병목 현상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1달러 초과 상품들을 추가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오레오 쿠키가 희귀 포켓몬 캐릭터가 그려졌다는 이유만으로 1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어 화제입니다. 특히 포켓몬 팬들과 수집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건 희귀 캐릭터 뮤가 새겨진 오레오로 이는 현재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수백 배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팬데믹이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있잖아요.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독감처럼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나오고 매년 그냥 백신 접종하고 이런 시대로 갈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연 우리가 이제 많은 경험들을 했잖아요. 팬데믹 동안에 뭐 여러 가지 건강상 그 다음에 전염 관련한 우리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운영해 봤고 이런 와중에 과연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또 다른 전염병이 오지 않으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나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앞으로는 각 국마다 심각하게 하겠죠.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마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할 거고 뭐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선 그런 대응책들을 이제 앞으로 내놓겠죠.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모든 걸 셧다운하고 하는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전염병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대비들을 할 텐데 뉴욕시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발빠르게 여기에 나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29일 수요일에 빌드블라주 시장이 어떤 것들을 발표했냐면 뉴욕시가 이제 팬데믹 동안 쌓은 경험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또 닥칠지 모르는 건강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주 영구적으로 뉴욕시 공중보건위원회라는 것을 설립하고 그리고 뉴욕시 팬데믹 대응 연구소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두 가지 단체를 동시에 같이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시 공중보건위원회라는 거는 이제 공중보건 인력을 좀 확대하고 보건 설비도 강화해서 모든 지역사회가 보건 혜택을 좀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뉴욕시 공중보건위원회 NYC Public Health Corps라는 겁니다. PHC라고 줄여서 앞으로 부를 텐데요.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가장 피부로 느꼈던 부분이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충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 우리 초창기에 입원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막 천막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설비들을 좀 준비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력도 좀 확충하고 시설도 갖추고 여러 가지 장비도 갖추고 산소호흡기도 부족하고 이랬었으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보면은 특히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지역들이 뚜렷하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감염률도 굉장히 달랐고 사람들의 지금 백신 접종률도 다르듯이 이런 지역별 차별을 좀 없애자.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사실은 만약에 특히나 감염률이 높은 지역이 따로 있다면 그 지역만 그렇게 감염률이 높은 게 아니라 그 지역으로 인해서 그 주변 전체 시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약한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역에 골고루 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자라는 의미에서 영구적으로 앞으로는 뉴욕시 공중보건위원회라는 걸 설립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 뉴욕시 공중보건위원회는 뉴욕시 보건국하고요. NYS 헬스 플러스 하스피터스라는 대형 병원이죠. 여기가 둘이서 합작해서 공동으로 주도해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드블라주 시장은 뉴욕시 공중보건위원회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균형적으로 제공해서 팬데믹과 같은 의료 위기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없도록 하는 게 목표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뉴욕시에서 보편적인 건강관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단체를 설립한 게 기념비적인 단계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건강관리를 시행하겠다. 굉장히 좋은 의미죠. 사실상. 그리고 뉴욕시는 좀 보다 효과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미래의 보건비상사태와 전염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뉴욕시 예산 최대 2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뉴욕시 팬데믹 대응 연구소를 설립한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대안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닥쳐올 새로운 전염병 전염병 말고도 또 보건상에 또 위기가 의료상에 위기가 닥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뉴욕시 팬데믹 대응 연구소입니다. 이 뉴욕시 팬데믹 대응 연구소는 콜럼비아 대학이 맡아서 운영을 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이제 큐니 그러니까 뉴욕시립대죠. 큐니 공중보건 및 보건정책대학원 그리고 커뮤니티 연구소 그리고 산업파트너들도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팬데믹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이거를 대처해 나가고 사람들로 전염이 되지 않도록 사람들 어떻게 보호하고 셧다운 없이 이걸 잘 극복해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기반 내용들을 만들겠죠. 그래서 드블라주 시장은 뉴욕시 팬데믹 대응 연구소는 미래의 전염병에 대비하고 공중보건의 공평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대응으로부터 뉴욕시가 이제 배운 교훈들이 있잖아요. 워낙 감염률이 가장 세계에서 높았던 곳이었고 초창기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사실 경험치들이 쌓였죠. 뉴욕시 안에는 그래서 그런 교훈을 적용해서 앞으로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했을 때 뉴욕시가 여기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설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뉴욕시가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세계 여러 국가들 보십시오. 뉴욕시가 하는 걸 보십시오. 뉴욕시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 하시면 좋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사실상 한국이 이번 팬데믹 때 굉장히 방역 모범 국가라고 전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모델을 따라하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이것을 뉴욕시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에 드블라주 시장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드블라주 시장은 임기가 올해로 끝이 나기 때문에 글쎄요. 다음 시장이 이걸 이어가긴 하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이제 뉴욕시 팬데믹 대응 연구소를 이제 PRI라고 부르는데요. 주요 업무는 뭐냐 하면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어요. 실시간 데이터 수집 그리고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및 시스템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중보건 혁신에 대한 최첨단 연구를 주도하고 미래에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술적 해결책을 신속하게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프로토콜을 딱 준비해놓고 그 프로토콜에 맞게 어디를 차단하고 뭘 어떻게 하고 대응하고 이런 것들을 딱딱 미리 다 설계를 해두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커뮤니티에서 비상시 대비할 수 있는 능력 건강 유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의 파트너십 모델 그리고 인력 훈련 프로그램을 십어 운영한다. 각 지역별로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소의 모든 활동에서 인종적 형평성을 중심에 두고 구조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유색인종 커뮤니티와 의료기반 시설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우리가 지역별로 더 감염률이 높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이번 눈에 확연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통은 또 인종별이고 또 그 소득 격차에 따라 그 지역별로 그렇게 차이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종별 소득 격차의 차이 없이 모든 지역에서 공평하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의료기반 시설을 다 모든 곳들이 공평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뉴욕시 팬데믹 대응 연구소 콜럼비아 대학이 운영하는 이거는 올해부터요. 각 보로별로 다섯 군데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장소에다 설립이 돼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좀 발빠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된 것 같고요. 오늘 처음으로 뉴욕시에서 이런 발표가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질병통제예방센터가요. 임신 중이거나 최근 출산한 여성에게 코로나19 백신 맞으라고 긴급히 권고했는데 사실상 예전에도 강력히 권고한다 임신부들에게 이런 발표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권고할 거하고 이번에 좀 다른 점이 당시에는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 명의로 그냥 성명을 낸 거죠. 그래서 임신부들도 백신 접종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권고하는 그런 국장 명의의 성명이었다면 이번에 발표한 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공식 건강경보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발표가 됐냐 하면 지금 백신 접종의 이익이 임신부가 그리고 출산한 여성이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능가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임신부들의 백신 접종률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이렇게 공식 건강경보로 발령을 한 것 같습니다. 27일, 9월 27일 기준 미국에서 임신한 여성 12만 5천여 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이 됐고요. 이 가운데 2만 2천여 명은 입원을 했고 이 중에 161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이제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지난 8월에만 2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맞지 않은 경우 임신부만 사실 위험해지는 게 아니죠. 임신 중 코로나19에 걸리면 조산할 위험도 있고요. 또 신생아가 이미 병을 갖고 태어나서 좀 아픈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중환자실로 이제 가야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산이 된 경우도 있다. 이런 사례가 보고된 적도 있기 때문에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임신한 여성 중에 코로나19를 임신한 여성들도 코로나19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임신한 여성 중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여성이 31%밖에 안 돼요. 뭐 절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인종별로 보면 물론 아시아계가 접종률이 가장 높습니다. 45.7%라 거의 절반 가까이가 됐고요. 흑인이 가장 낮은데 15.6%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히스패닉계가 25%로 굉장히 낮죠. 히스패닉도. 그래서 지금 임신부의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임신부가 백신 접종해도 큰 위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도 혹시나 걱정이 되시면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의를 하고 상의를 한 뒤 괜찮다면 딱히 의료적으로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은 임신부라면 반드시 백신 접종을 좀 해라라고 하고 있고 임신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도 접종을 하면 좋다라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하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한 후에 백신 접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미국은 백신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됐죠. 화이자에 대해서만 승인이 돼서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더나 백신은 언제 될 거냐 이런 궁금증을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연방식품의약국이죠. FDA가 모더나 백신의 부스터샷 승인을 곧 앞두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공식 발표는 없었고요. 이제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더나가 이제 앞으로 초기 백신 접종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1, 2차 맞았을 때 모더나 백신의 경우에는 100마이크로그램을 접종하거든요. 근데 부스터샷은 고액의 절반인 50마이크로그램만 50마이크로그램만 투여할 예정이다. 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동일해요. 1, 2차 때도 30마이크로그램 그리고 부스터샷도 30마이크로그램 이렇게 동일하게 접종을 하는데 이제 모더나는 절반만 하겠다는 거죠. 그 이유가 추가 접종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아직 정확한 시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곧 승인을 앞두고 있다라고 한 걸로 봐서는 아마 조만간 모더나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도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뭐 그 LA의 항해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지금 컨테이너 선들이 뭐 물건을 내리지 못해서 바닷가에서 대기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그 부두에서 일할 사람도 부족하고 트럭 운전기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물류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물건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물가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가 상승이 되자 여러분 그 1달러짜리만 파는 달러트리라는 가게 아시죠? 여기가 결국은 가격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하면 이 달러트리가 이제 물가 상승 저기 1달러를 더 올리 1달러로는 힘들다. 그래서 1달러 올리겠다. 그래서 그런 발표를 했는데 그 대신 이제 1달러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가격을 붙인다고는 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이미 지난 2019년부터 달러트리 플러스라는 그 달러트리 매장에 딱 들어가면 그 달러트리 플러스라는 그 진열장을 따로 운영을 했죠. 선반을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3달러짜리 물건도 있고 5달러짜리 물건도 있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리겠다는 건 1달러로 팔고 있던 물건을 아예 올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달러 5달러짜리는 원래부터 3달러 5달러짜리에요. 그래서 따로 진열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팔았다면 이번에는 1달러짜리 중에서 1달러를 1달러 뭐 25센트라든가 1달러 50센트라든가 이렇게 약간 가격을 올려서 팔겠다. 이게 물가 상승 그 다음에 지금 워낙 물류가 오지 않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인건비도 상승했고 이런 여러가지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에 따라는 좀 압박이 심해서 1달러에 팔던 일부 제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가격을 인상해야겠다라는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달러트리 플러스 액션을 이제 더 많이 설치하겠죠. 그래서 그런 곳에 1달러 이상 되는 것들을 따로 이제 진열해서 팔겠다는 건데 사실 달러트리라는 게 1986년에 창업했거든요. 그동안 뭐 여러가지 좀 이익을 얻어야 좀 높여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판매가를 좀 높여라 이런 압력을 많이 받아왔는데 회사명인 달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무려 30년 동안 1달러 가격 정책을 거의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이제 고수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9년 2년 전부터 일부 품목에 한해서 1달러를 넘는 달러트리 플러스 상품을 도입했고요. 이제 물가 상승을 이기지는 못했겠죠. 그리고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 재개 과장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여파로 이제 그 대상이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문제예요. 지금 뭐 태평양 사실 이런 달러트리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동남아시아나 중국에서 이제 오는 것들인데 이 원양 화물선이 뭐 도착도 늦고 그 다음에 운송비도 굉장히 불어났고 그리고 지금 아예 뭐 항구에 도착했어도 물건을 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뭐 달러트리 만의 문제겠습니까? 지금 아마 다른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뭐 나이키 운동화 재고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코스트코에서는 뭐 여러 가지 화장지나 이런 것도 이제 그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을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인조 플라스틱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제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는 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물가 높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금 달러트리는 사상 처음으로 이 전세 선박을 동원해서 자사 제품을 위한 전용 공간을 아예 예약하고 제품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등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이제 강구하고 있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물건만 오게끔 아예 선박을 전세를 내는 거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압박감이 심하다는 겁니다. 요즘에 어쨌든 그 연방준비제도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전망과 관련해서 제롬 파울 의장이 29일에 그 한 컨퍼런스에서 참여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공급망 병목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물론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 같지만 이건 충분히 극복할 만하다라고 전망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언제 사실 이 연말 쇼핑 시즌은 앞두고 이게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여러분 그 쿠키 오레오 쿠키 아시죠? 이게 이제 미국 마트에 가면 사실 오레오 쿠키는 정말 종류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 섹션에 오레오 쿠키만 거의 한 가득 있잖아요. 굉장히 흔한 쿠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게 이달 9월 초부터 이 오레오 쿠키 그 겉에다가 포켓몬 캐릭터를 이렇게 새긴 한정판 오레오 쿠키가 출시됐거든요. 그런데 이 포켓몬 캐릭터를 아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캐릭터 16가지를 이제 다 그렸대요. 16가지나 되나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중에서도 좀 희귀한 캐릭터가 있나봐요. 뮤라는 캐릭터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희귀한 캐릭터라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뮤 캐릭터가 새겨진 오레오 쿠키를 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걸 사람들이 만약에 뮤 캐릭터가 그래야지 오레오 쿠키를 구입한 사람이 이베이 같은 데다가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경쟁이 되니까 가격이 막 몇백 달러씩 오르다가 오레오 쿠키 가격이 얼마나 하죠? 한 10달러도 안 되지 않나요? 한 10달러 선 아닌가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오르다가 최근에 무려 이 뮤 캐릭터가 그려진 오레오 쿠키는 만 달러까지 올랐대요. 과자 하나에 이 말이 됩니까? 지금 그 수집가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수집가들이 몰리는 거 알고 지금 사람들이 이거를 또 사려고 또 마트로 엄청나게 몰려가는 중인가봐요. 이베이에 지금 포켓몬 오레오를 판매한다는 글만 한 6천 개가 올라와 있다고 하고요. 그중에서 이 제가 말씀드린 뮤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오레오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은 한 2천 개 정도. 그래서 뮤 오레오 쿠키 가격대가 한 봉지당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이렇게 형성돼 있고 한 이용자는 아예 만 달러 정도를 아예 제시해 놓은 거죠. 아마 만 달러를 주고라도 사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SNS 상에도 뮤 오레오 쿠키 관련 게시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포켓몬 오레오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만 한 2천 개. 그래서 한 사용자는 상점에 진열된 포켓몬 오레오 쿠키 사진과 함께 여기 있는 모든 오레오를 산 다음 수백만 달러에 되팔겠다. 수백만 달러. 그러니까 그걸 다 사면 아마 그 정도는 되겠죠.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유튜버도 원하는 포켓몬이 그려진 오레오를 사기 위해서 상점을 무려 여덟 곳에나 돌아다녔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CNN이 오레오 쿠키 제조사인 몬델리즈한테 재판매 가격이 이렇게 적당한지 물어봤는데 답을 듣지 못했다. 뭐 쿠키 오레오 쿠키 제조사는 너무 신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막 엄청 사가니까? 근데 이게 이베이에서 재판매되는 가격이 뭐 만 달러까지 만 달러는 일부라고 치더라도 뭐 수백 달러 수천 달러까지 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쨌든 근데 이렇게 포켓몬 캐릭터가 그려진 한정판이 팬들 사이에서 고가에 거래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올해 초에는 포켓몬 캐릭터 리자모 이 그려진 카드 카드가 무려 40만 달러에 거래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수집 광들 이걸 수집하려는 사람들의 욕구가 이 정도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겟에서는 지난 5월에 위스콜 신주에 있는 한 매장 주차장에서 이 포켓몬 카드를 구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집단 폭력 사태가 벌어지자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오레오 쿠키에 대한 열광이 너무 심해지고 서로도 막 사재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폭력 사태가 벌어진다면 마트마다 오레오 쿠키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마트에서 이 오레오 쿠키를 두고 이 한정판 포켓몬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것들을 사기 위한 사람들의 행렬이 늘어나고 있고 이 SNS상 이베이에서는 정말 열광을 열광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